안녕하세요. 주식헌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때는 IT 보안 섹터에 대해서 산업 분석과 관련된 주도주, 파수랑 윈수를 좀 소개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실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터 산업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K-POP으로 대변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아실 겁니다. 엔터 산업은 지금 하반부터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주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엔터 산업 중에 매력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산업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더 이상 K-POP은 국내 시장이 머물러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유럽인다, 미국, 그리고 아시아, 일본,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시장과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은 굉장히 주요한 음반 시장입니다. 여기 표를 좀 보시게 되면 북미 시장이 2021년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과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에서도 다양한 글로벌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지금 음반 판매량이 투축하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종목별로 좀 얘기는 드리겠지만 라인업이 좀 좋은 기업을 투자할지 아니면 좀 글로벌적으로 블랙핑크라든지 방탄소년단 같은 글로벌 1위 아티스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지는 이따 얘기 드리면서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가별 음반 수출 판매량을 반대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 오프라인 행사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합이 안 됐었고요. 그럼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콘서트는 엔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주요한 매출 주요 수요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만 결국 음반 쪽에 그 부분이 매출을 메꿔줬고요. 음반 판매량이 잘 되면서 사실 코로나 때 그리고 코로나 터진 2021년에도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건 이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럼 곧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하반기 엔터 산업들은 주요하게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시장 규모를 좀 본다고 했을 때 미국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일본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 지금 모든 시장에서 우리나라 K-POP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 그래프도 보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 분석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그리고 이 주식 컨터 시간에는요. 반드시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 분석을 할 거고요. 그 산업 분석 안에서도 황금 주도주를 좀 찾는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국 시장, 중국 시장,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K-POP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포인트들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앨범 판매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 참여는 못하지만 내 사비를 떨어서라도 운반을 사겠다라는 팬덤, 그 팬덤이 지금 이 엔터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빨간색 화사표가 국내 앨범 판매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팬덤은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음악 판매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둘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앨범을 신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 나왔던 앨범을 구보라고 합니다. 이거 개념을 좀 명확히 아시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돌이라고 하죠. 이 걸그룹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요. 지금 2022년에 새롭게 데뷔를 한 르세라핀, 유지슨 보게 되면 여타 기존의 걸그룹, 1세대, 2세대 걸그룹 대비해서 초동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거부를 저희가 유출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인 거고요. 보시게 되면 판매량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레벨업이 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엔터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BTS 방탄소년단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미, 이 팬클럽 이름은 아미라고 하는데요. 아미에 유입되는 속도는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검은색 꺾은선 그래프를 보십시오. 아미의 유입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 BTS의 구보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은 점진적으로 지금 팬덤은 높아지고 있지만 구보에 대한 소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신부 플러스 구보까지 같이 잘 팔린다는 건 당연히 이 엔터 회사들은 외형 성장도 이뤄낼 거고요.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 4사,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이브, JYP, YG 엔터, 그리고 SM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연평균 26%씩 지금 매출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까지 많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이 수익성 증대폭은 올해 더 커질 거라는 걸 염두하시면서 엔터 산업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POP의 팬덤 위성이 얼만큼 높아지는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앨범을 구매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듣고 싶고 소장하고 싶고 이런 분명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물건 자체를 해외에 있는 사람들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옵션 항목을 좀 보십시오. 포기를 하면서까지 그냥 돈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앨범을 받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내 아티스트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 정도의 지금 K-POP 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확장적으로 얘기 들어보자면 사실 엔터사들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위버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팬들과 교류하는 장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V라이브 이런 것까지 계속 영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 이 팬덤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 쪽으로 영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게 결국 엔터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3분기 때 굉장히 한때 썼죠.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마찬가지입니다. 엔터는 바로적으로 수익성을 연결할 수 있는 팬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좀 더 얘기 들어보자면 이 엔터 산업군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팬덤이 강화되고 있다. 팬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고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팬덤의 강화는 새로 나오는 앨범뿐만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앨범 이 신부 자체도 판매량이 완전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아까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팬의 유입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구부의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엔터 산업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나오는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우선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싶고요. 구조적인 성장 산업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안목과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이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힘든 시장에서 혼자 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나름 경제적인 혜자와 인사이트가 있는 전문가가 하신다면 험난한 시장도 나름 좀 순탄하게 진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산업 분석을 했다면 두 번째 시간이죠. 그 산업 내에서 좋은 기업을 찾아보고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업종 분석을 통한 주도주 찾기 시간이고요. 저는 이거를 황금 주도주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주도한다라는 뜻 자체가 해당 업종 안에서도 제가 뜻하는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기술적인 추세를 깨지 않고요. 이 뜻은 정별과 상태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일시적인 시작 하락에 따라서 조정은 받을 수는 있지만 이바운딩이 잘 되는 기업들이다. 그 근간에는 중심에는 항상 펀드멘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해당 기업들 좀 분석하면서 펀드멘탈 체크하고 재무 안에서 지표도 점검하고 목표 주가까지 그리고 보수적인 좀 매수가 범위를 제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JYP 엔터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업과는 굉장히 대두적이고 상반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굉장히 라인업이 활용합니다.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도 있고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 트와이스 그리고 있지 걸그룹들 라인업들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이따 얘기 드릴 기업은 그 라인업 자체의 스펙트럼은 넓지는 않지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걸그룹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 기업 소개는 좀 이따 두 번째 기업 소개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정들은 사실 이미 증권사 리포트 내용을 보시셔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좀 보시면 JYP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티스트들의 본업과 무관한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고 본업에만 집중해 잘하는 회사의 기조와 스탠스가 느껴지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매출액에서 39%는 음반 판매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13%는 해외 스트리밍.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 자체가 사실 이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들한테는 굉장히 돈이 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콘텐츠 제작사로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차후에 산업 분석을 다루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 회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JYP 2.0이라는 비전 발표를 하면서 실적과 어떤 매출액이 굉장히 주요한 방향성을 두고 회사는 키워왔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물론 주가라는 건 한없이 끝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 끝없이 올라가겠다고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그 경각심을 가지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결국 실적과 주가는 비례한다는 거고요.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JYP라는 회사는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것 안에서 내가 매도를 할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 실적을 통해서 저평가 되어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열심히들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요 지금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있고요. 트와이스가 있고요. 잇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구보 판매량이 2022년 연초가 지나고서 굉장히 많이 끝에 있죠. 레벨업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포인트가 어디였나요? 당연히 팬덤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보를 통해서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됐지만 이 아티스트 너무 좋아서 난 구보까지 다 살 거야 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해외에 물류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받더라도 내가 기꺼이 아티스트의 돈을 지불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 이 케이팝 팬덤이 된다면 이 엔터 산업들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것들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게 엔터 산업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JYP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일정을 굉장히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티스트들이 어느 규모의 객석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콘서트 일정을 여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스트레이키즈는 저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JYP 엔터에서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월간 앨범 판매량을 트와이스를 넘은 적이 있었던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매출을 견인차하는 주요, 주포가 되는 아티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7월부터는 일본 아레나에서 니주라는 그룹이 아레나에서 15배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스트레이키즈라는 보이그룹이 10회나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스트레이키즈도 있고요. 그리고 2PM의 준호라는 배우이자 2PM의 멤버죠. 그것도 이제 부독한이라는 곳이나 굉장히 큰 규모에서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일정도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티켓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의 40%에서 50% 정도의 티켓값이 비싸졌는데도 완판과 매진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티켓 가격이 높아졌다는 건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동안 못했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된다는 건 Q, 수량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와 이 퀀티티, 수량이 동반 성장되는 기업들 그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엔터라는 걸 오늘 두 번째 산업군으로 가져왔고요. 오프라인 콘서트 잘 챙기셔야 됩니다. 엔터주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래서 아레나급의 콘서트 일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결국 이코르 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좀 얘기드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연평균 성장률 계속 20% 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산업군이라는 겁니다. 2019년에는 매출액이 1,554억이었습니다. 작년 어땠나요? 2천억 가까이 매출을 이뤄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훨씬 큰 폭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019년 대비해서 2021년에 30%까지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ROE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1조 원을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결코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수익성에 기반해서 주가는 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J5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했고요. 이미 2019년부터 계속 좋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계속 성장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천억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는 얘기를 드리겠고 제가 이 EPS 성장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해당 산업군에서 또는 어떤 특정 니치 마켓에서 굉장히 자기만의 색깔과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25%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주도두 시간에는 회사의 실적 분석, 재무 안정성 지표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JRP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세요. 25%가 채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이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도 됩니다. 그 뜻은 불필요하게 돈을 빌려서 이자 비용을 은행한테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유보유율은 유보유이죠. 유보유.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유보유 2018년에 677%였습니다. 두 배 넘는 성적까지 지금 높아졌고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은 잘 관리하면서 돈을 그동안 계속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유보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연평균 성장률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높은 기업이다. 이게 굉장히 고리타분한 얘기고 지겹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 안정성에 튼튼한 기업을 투자해야만이 열심히 소득으로 버신 돈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을 잘 굴리려고 한다면 재무 안정성 지표는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주석을 보자면 부채 비율. 거의 무차입 경영 중이고요. 유보유. 현금성 사상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 281%. 유동 비율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1년 내에 돌아대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더 많아야만이 유보유이 높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120% 정도만 넘으면 분명 좋은 수준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동안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가져온 주도주들은 유동 비율을 보십시오. 200%가 다 넘습니다. 이 뜻은 이런 회사들은 신주유수권 부사체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환사체를 발행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이 뜻은 뭐냐면요. 주주들한테 읍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지표 확인 안 하시면 그 회사는 신주유수권 부사체를 발행하고요.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EPS가 낮아집니다. EPS가 낮아진다는 건 주주가치가 훼손이 된다는 뜻인 거고요. 목표주가를 높이 못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따다다닥 돌아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정과정에서 계속 저와 같이 노출이 많이 된다면 많이 숙달되실 거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주식헌터는 열심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사족으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보러 돌아가서 JRP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EPS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 때 EPS 순위율이 살짝 역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조를 누려서 2021년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시적인 조정도 있지만 결국 미래 성장성을 높고 본다면 JYP라는 기업도 충분히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좀 매수밴드는 오늘 좀 얘기 드리기보다는 조정 나오는 구간을 활용하시라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IT 보안 쪽 제가 얘기했을 때 PER은 사실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JYP는 26배 정도 주면서 목표주가는 7만 원 정도까지 보셔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평균적인 히스토리컵 PER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한 걸그룹이 있죠.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이번 앨범 노래를 저는 좋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핑크매놈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굉장히 큰 월드투어로 진행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40여 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가 큰 오프라 행사장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이 회사 자체는 사실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핑크라는 기업이 사실은 2020년 코로나 때 정규 앨범을 처음으로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앨범치를 걸그룹 중에서 사상 최대치의 앨범 판매량을 보였고요. 이번에 나왔던 앨범도 충분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장 산업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다만 진폭이 큽니다. JYP처럼 스펙트럼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으면 YG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일정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빨간색 테두리 층이에요. 블랙핑크밖에 없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다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근데 YG엔터도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일본에서 아레나 라는 곳에서 진행할 겁니다. 이 보이그룹도 열심히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보시면 사실 기저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훨씬 크지만 2019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구보와 신보와 앨범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콘서트, P, 티켓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블랙핑크라는 기업은, 아 기업은 아니라 이 아티스트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콘서트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 분위기와 실적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JRP 수준이고요. 유보율도 훨씬 높습니다. 유동 비율도 220%고요. 열심히 YG 엔터도 열심히 관심 가져올 전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EPS 보시면 2019년에 대규모 사건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굉장히 오버시팅된 경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R이 거의 100배, 200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PR이 30배 넘어가는 기업들에 잘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PR 높게 부여해서 YG 엔터도 목표주권 7만 5천 원까지도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각자가 하시는 거지만 저는 항상 좋은 구조적인 산업군 안에서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험난한 증시에서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항상 펀드멘탈을 놓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짧죠. 주식헌터 한 20분 정도 내외 되는 분량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은데 짧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나오고요.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거고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힘든 시장에서 혼자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편안한 투자, 즐기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헌터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